안녕하세요. 그린스위스입니다. 세계자연문화유산지,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 알레치 빙하, 자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스위스에 관심 있으시다면 바로 융프라오라고 대답하실 것 같네요. 만약 현지인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면 같은 대답일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할발 2643미터에 위치한 베트마 알프 마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곳은 청경지역이면서 1년 내내 현지 관객이 즐겨찾는 휴양지입니다.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베트마 호른으로 이동하면 감탄이 저절로 흐르는 경이롭고 웅장한 알레치 빙하가 펼쳐집니다. 이번 영상은 브런치를 먹으면서 촬영한 베트마 알프 지역의 그리 풍경과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베트마 호스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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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 ен 스위스행은yn 행복입니다. 스위스행의 결잡이 그린 스위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